비가 엄청 심하게 올때비로 그렇게 도움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비를 뿌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길을 나서는 이가 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유시현씨다. 미래의 세대에게 빌려 쓰는 땅이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제가 한 통에 150개 정도 하니까 그냥 하루에 150개 정도 이렇게 치우면 어떤 사람은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치움으로써 이렇게 미래 세대의 친구들이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갈색까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유시현씨 외에도 지금까지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김포시 담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담담 챌린지는 담배 콩초를 담는 챌린지라는 뜻으로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이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의 담배 콩초를 김포 시민들이 문제적 시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김포시 조店 Easy 하지만 담배꽁초는 죽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사라져야 거리의 담배꽁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솔선수범에 나선 자들이 있다. 저도 흡연자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정된 장소에서 뽕초를 버리면 버릴 수 있게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내부의 버릇들이 피곤한 다음에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들이 많아가지고 75명의 김포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휴대용 잿더리를 직접 사용해보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휴대용 잿더리의 사용을 권장했다. 휴대용 잿더리는 라이터처럼 생긴 소형 잿더리이다. 담배와 함께 휴대하고 다니면서 흡연 후 발생하는 꽁초를 담는 작은 케이스이다. 흡연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휴대용 잿더리를 사용하는 매너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개인의 기호를 존중하는 만큼 개인의 책임도 요구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담배꽁초 가시내버리고 하수구나 빗물바지에는 버려진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1,200만 개비, 하루 생산량의 7%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배꽁초의 필터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비에 쓸려 수로나 하수구로 들어간 담배꽁초는 점차 작은 입자, 즉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이후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양이 국내에서만 하루 최대 0.7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요. 조개류, 어류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될 위험이 가장 심각합니다. 2021년 봄 사랑하는 바다를 위해 행동했던 천명의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통신한 약속에서 우리 식탁에 들어가서 우리 식탁에 들어가서 우리 식탁에 찾아온 오후 1.8톤을 확실하게 됩니다. 백지원을 위한 양이 국가가 nominal인 savannah여서서 우리 식탁에 lag자여서 우리 식탁에 들어 하지만